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성공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다 성공하고 싶으시죠? 아마 이 책을 읽으시는 이유도 다 성공하고 싶어서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이 부족해서 성공을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왜 성공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성공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 성공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공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모두 똑같이 24시간이죠. 저도 24시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24시간,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도 24시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건 뭐냐? 어떤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해낸다는 거예요. 왜 똑같이 24시간인데, 왜 어떤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의 10배, 20배 성과를 어떻게 낼 수 있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잠을 줄이고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 밥도 안 먹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방법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과 다른 방법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10배, 20배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거죠.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책의 저자, 원승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어떤 일의 핵심에 모든 것을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핵심에 모든 것을 집중했다.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그들은 중요한 일에만 파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한 가지 일만 할 수는 없죠. 밥도 먹어야 되고, 장도 봐야 되고, 청소도 돼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돼야 됩니다. 이 A부터 Z까지 수만 가지 일이 있는데, 여기서 바로 우리의 패착이 생깁니다. 뭐냐? 우리는 A부터 Z까지 모든 걸 잘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A도 제대로 못하고, B도 제대로 못하고, C도 제대로 못하고, D도 제대로 못합니다.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요. A나 B, C나 D, 자신이 정한 한 가지를 아주 진짜 끝장이 날 때까지 열심히 파고든다는 겁니다. 파고든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 자신이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일을 무시하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 얘기는요. 이런 얘기예요. 내가 A도 할 수 있고, B도 할 수 있고, C도 할 수 있는데, A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B와 C를 못해서 A를 할 수밖에 없던 게 아니고, A부터 Z까지 다 할 수 있지만, 나는 더 빠르게 성공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한 가지, A나 B나 C나 D나 Z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 A부터 Z까지 무엇을 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되는 몫이죠. 남다른 성과를 얻는 방법은 성공을 생각할 때는 항상 다를 목표로 삼는 겁니다. 어, 다를 목표로 삼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다를 약간 비유적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 여러분들의 최종 꼴의 의미예요. 남다른 성과를 위해서는 이 다를 잘 설정하고요. 그리고 도미노 효과를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핵심 내용, 도미노 효과. 이걸 아시면요. 왜 우리가 A부터 Z까지 모든 걸 잘하려고 하는 그것을 포기하고,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아주 뼈저리게, 명쾌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달, 내가 갖고 싶은 것, 목표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이 목표 설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이 달을 설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헛수고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서울의 아파트를 갖고 싶은 건지, 아니면 지방의 아파트를 갖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내가 책을 쓰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건지, 어떤 것은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가장 원하는 한 가지를 일단 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이것을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서, 나는 이것을 원해. 가장 원하는 한 가지를 일단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미노를 쓰러트리는 건데, 도미노를 쓰러트리는 걸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도미노를 우리가 쭉 해볼게요. 도미노를 쭉 도미노 블록을 세워봅니다. 그러면은 저기 블록이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8개의 블록을 세우고, 저 제일 앞에, 지금 손가락에 터치져 있는 도미노를 넘어트리면은, 첫 번째 도미노가 무너지면서, 넘어지면서,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도미노가 다 떨어져요. 이 여덟 번째 도미노가 넘어졌을 때, 마지막 도미노가 무너졌을 때,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에 닿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도미노를 세울 때, 이 도미노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지, 성취할 수 있게 해주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 방향으로 도미노를 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달이 없다, 갖고 싶은 목표나, 이루고 싶은 성취가 없다, 이러면은, 도미노는 쌓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갖고 싶은 거, 이것을 가장 먼저 설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쪽을 향해서 도미노 블록을 하나하나 둘 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도미노 블록이 어떤 사람은 두 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여덟 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스무 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삼백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정한 목표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목표를 정했어요. 달을 정하신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죠? 도미노를 쭉 쌓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첫 번째 도미노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두 번째가 넘어지고, 세 번째가 넘어지고, 스물 아홉 번째가 넘어지고, 250번째가 넘어지고, 299번째가 넘어지면서, 마지막 삼백 번째 도미노가 넘어지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목표가 달성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의 느낌을 오셔야 돼요. 아, 내가 해야 될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쪽으로 도미노 블록을 쭉 세우고, 그리고 첫 번째 도미노를 힘껏 밀어서 넘어뜨리면 되겠구나. 이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 우선순위를 새로 정하시고요, 첫 번째 도미노 조각을 쌓은 다음에, 그것이 넘어질 때까지 힘껏 내리친다. 이것이 바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예요? 일단 목표가 불분명했어요. 서울의 아파트도 좋고, 지방의 아파트도 좋고, 책도 쓰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고, 이렇게 불분명의 흩뿌려져 있었어요. 모든 목표들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도미노가 넘어질 때까지 힘껏 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항상 밀다 말았죠. 마치 설악산의 흔들바위처럼 흔들흔들 할 뿐이지, 넘어지지 않았다. 흔들바위가 굴러 넘어지지 않았다. 굴러 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원승의 저자는 이 도미노 효과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도미노를 쭉 블록을 쌓은 다음에 첫 번째 도미노를 힘껏 밀어서 진짜 그게 쓰러질 때까지, 첫 번째 도미노 블록이 쓰러질 때까지, 넘어질 때까지 있는 힘껏 노력을 하신다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신 것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승, 여러분들이 한 가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왜? 한 가지에 집중해야지만 그 첫 번째 도미노 블록을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져야 한다. 두 번째, 늘어선 도미노의 끝이 내가 원하는 것에 닿아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신축되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도미노를 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자연스럽게 성공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잘 보시고 도미노가 잘 떠올리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도미노 블록을 제대로 된 방향에 맞게 세우고 있는 건지 그리고 나는 첫 번째 도미노에 밀어 넘어뜨릴 만큼의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만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쉽고 빠르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훌륭한 성공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일어납니다. 핵심은 오랜 시간이에요. 성공은 시간의 추적에 의해서 하나하나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블록버스트의 그 엄청난 영화의 세계적인 영화의 그 감독의 눈에 꼽아서 데뷔를 해서 큰 스타가 된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일입니다. 연극배우의 단역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조연하고 그 다음부터 좀 규모가 있는 영화의 주연을 맡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결과적으로 큰 성공이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이제 보면은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도 정말 메뚜기 탈 쓰고 다녔던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 시간이 쌓여서 쌓여서 지금은 유재석 씨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공이란 것은 오랜 시간 연속하게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하나씩 블록 하나하나 하나씩 쌓은 다음에 첫 번째 블록을 넘어트리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은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 지식을 배운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 그것은 오랜 시간을 걸쳐서 그 사람은 돈을 모은 겁니다. 이 시간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제가 한 말씀을 정확히 와닿으시죠? 도미노를 제대로 쌓은 다음에 첫 번째 블록을 힘껏 밀어라. 결론 그래서 내 목표를 향해서 도미노를 쌓으시고요. 그 전에 내 목표가 있어야겠죠? 두 번째, 첫 번째 도미노를 힘껏 밀어라. 그럼 자연스럽게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지면서 두 번째를 넘어뜨리고 세 번째를 넘어뜨리고 다섯 번째를 넘어뜨리고 250번째를 넘어뜨리고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기회가 내게 오게 되고 그 일을 하나하나 성취해가면서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얻을 수 있게 된다. 오늘의 이야기 잘 들으셨죠? 원승에서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요. 이 도미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성과를 여러분들의 성공을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조금 더 쉽게 만드신 다음에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노력한다고 절대 성공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그 제대로 된 방법은 바로 도미노 효과를 잘 활용하는 것이다. 오늘은 이제 성공에 대한 잘못된 믿음 여섯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성공해야 돼 라고 갖고 있는 생각들 믿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 대표적인 여섯 가지가 잘못됐다라는 건데 이 여섯 가지 믿음을 바꿔야지만 잘못된 것을 옳게 바꿔야지만 여러분들이 더 빨리 그리고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섯 가지를 다 언급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우리의 성공을 늦추거나 실패하게 만듭니다. 허상을 쫓기에 우리의 삶은 너무나 짧죠. 또 운에게 기대기에는 인생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도박적인 운에 맡기기에는 우리 삶은 너무 소중하죠. 헛된 믿음과 거짓도 오랫동안 듣다 보면 그게 친숙하게 느껴지고 진실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거에 걸려지면 안 된다. 우리는 정말 진실만을 바라봐야 된다. 진실로 보이는 거짓들을 가려내야 한다는 거예요. 성공에도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들인데요. 대표 중 여섯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에 관한 잘못된 여섯 가지 믿음 첫 번째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 두 번째 멀티태스킹은 곧 능력이다. 세 번째 성공은 철저한 자기관리에서 온다. 네 번째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은 없다. 다섯 번째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 여섯 번째 크게 벌이는 일은 위험하다. 이 여섯 가지 잘못된 믿음들을 하나하나 제가 왜 잘못된 건지 소개해드릴 건데 오늘은 첫 번째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 를 집중적으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일. 아기를 보는 거 내가 회사에서 업무를 보는 거 쉬는 거 맛있는 걸 먹는 거 모두 다 중요하죠.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공이라는 관점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이 다 중요할까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중요할까? 이런 뭔가 기준을 세우고 내가 하는 일들을 바라보면 모든 일은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제 할 일 목록을 작성합니다. 저도 이제 작성을 합니다. 오늘은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쭉 적어요. 그러면 이제 뭐 10개도 되고 20개도 되고 할 일 많으면 뭐 30개도 되겠죠? 그럼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지워나가면서 아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 이런 이제 투드리스트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책의 저자 원싱의 저자는 그런 할 일 목록을 만들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할 일 목록을 만들어서는 성공할 수 없고 성공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대체 할 일 목록과 성공 목록은 무엇이 다른 걸까요? 할 일 목록은 시간 관리와 자기 개발 산업의 원칙과도 같습니다. 할 일 목록은 우리의 좋은 의도를 담아놓은 유용한 도구임은 분명하지만 뭐가 문제냐? 중요하지 않은 일까지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 일 목록은 모든 것이 평등한 거예요. A도 중요하고 B도 중요하고 C도 중요하고 D도 중요하고 중요한 일들을 10개, 20개를 쭉 적어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또다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이것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내가 하루에 소중한 24시간을 중요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덜 중요한 일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일에 대해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목록에 불과 할 일 목록은 우리를 성공이 아닌 엉뚱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적은 것이 할 일 목록이다. 여러분도 투드리스트 내가 오늘 이거 이거 해야 돼 라는 걸 쭉 적어놓잖아요. 그것이 바로 할 일 목록입니다. 이런 것들을 적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할 일 목록에는 성공의 의도가 빠져있기 때문에 하루를 열심히 살고 내가 뭔가 하는 것 이것을 적어내는 좋지만 이 성공의 의도가 빠져있기 때문에 과연 할 일 목록을 적는 것이 내 성공을 앞당겨줄 것이냐 했을 때는 물음표다. 이 할 일 목록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생존 목록 하루를 버텨내는 목록에 불과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일 목록을 하나씩 지우는데 오랜 시간을 보내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성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할 일 목록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바로 성공 목록입니다. 성공 목록 성공 목록은 뭐 할 일 목록처럼 10개, 20개, 30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필요한 것 성공에 필요한 것만 딱딱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간결하고요. 숫자도 적습니다. 할 일 목록이 어지럽게 적힌 뭔가 명단이라면 성공 목록은 잘 정돈된 지시사항이라고 얘기합니다. 해야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고 해야 하는 일을 하게 만들어주는 게 성공 목록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8회 2의 법칙 한 번쯤 들어보셨죠? 8대 2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거예요. 이것을 이래 관점에서 보면 20%의 노력이 80%의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나머지 80%의 노력은 뭔가 잘못된 노력이라는 거죠. 아니면 적은 성과 적은 성취를 만드는 노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0%의 노력에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할 일 중에서 20%가 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 20%를 또 줄이고 20%를 또 줄이고 또 줄여나가 보면 딱 한 가지 일만 남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오늘 해야 될 10가지 일 중에서 20%를 줄이면 두 가지가 남죠. 이 두 가지의 일 중에서 또 20% 줄이면 한 가지만 남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정말 중요한 내 하루 일과에서 핵심 일 그 한 가지만 남겨두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할 일 목록을 써놓으면 내가 지우는 것에 맞들려서 덜 중요한 거 혹은 안 해도 되는 일 혹은 쉬운 일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바쁘게 살아가고 뭔가 나는 노력을 많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공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 네 가지를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원승의 저자가 제안 드리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일에 파고들어라 바쁘게 움직이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생산적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극단으로 가라 무엇이 실질적으로 중요한지 알아낸 다음 단 하나만 남을 때까지 자문하라. 세 번째 노 라고 말해라. 나중에 라고 나중에라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다 지금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일만 지금 하고 나머지는 다 거절하든지 안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라는 변명을 세워서 뒤로 미루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끝날 때까지 다른 모든 일에 지금 말고 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줄긋기 게임에 빠지지 마라. 모든 일이 똑같이 중요하다고 믿지 말아야 합니다. 목록에서 적힌 일을 지우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으로 가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줄긋기 게임에 저도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도 빠져있고 이거 깨우치셔야 됩니다. 우리 계속 지우는 거예요. 나 열심히 살았어. 나 오늘 많은 일 했어. 만족하면서 스스로 행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공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을 내가 해냈을 때 할 때 성공으로 가는 거지 일을 많이 한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8회 2의 법칙 2대 8의 법칙 말씀드렸죠. 20%의 중요한 일에서 80%의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80%의 노력 즉 중요하지 않은 일에 집중해놓고 20% 결과가 나오는 걸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과가 안 나오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 성공 목록을 만들어라. 첫 번째 중요한 일에 파고들고 두 번째 극단으로 가라. 그리고 세 번째 노라고 말해라. 그리고 네 번째 줄긋기 게임에 빠지지 마라. 이 네 가지를 꼭 명심하시고 오늘부터 할 일 목록이 아닌 성공 목록을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성공 목록 그리고 오늘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나서 혹은 중요하지 않은 일은 모두 다 거절하는 그런 연습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성공에 대한 잘못된 믿음 여섯 가지 중에서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 두 번째 오늘 주제는 멀티태스킹은 곧 능력이다 이것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멀티태스킹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멀티태스킹을 막 한다는 것은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굉장히 능력자의 상징 와 저 사람은 정말 능력 있다 이런 이미지를 보일 때 가장 먼저 보여주는 이미지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완벽하게 해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멀티태스킹은 굉장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 원싱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멀티태스킹은 허상이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멀티태스킹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멀티태스킹은 사실 효율적이지도 않고요. 효과적이지도 않습니다. 성과가 모든 걸 말하는 이 세상에서 이 멀티태스킹이라는 것은 언제나 여러분 그리고 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걸어가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껌을 씹으면서 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뭐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스마트폰 볼 수 있고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음악 들을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멀티태스킹 아니냐 여러가지 일을 나는 동시에 잘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 책에 저장하는 말이 이겁니다. 두가지 일을 하는 것은 가능해요. 근데 두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해야 할 일이 모든 일을 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 내에 너무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멀티태스킹을 해야 된다고 느끼는 거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고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멀티태스킹을 막 갈구하고 그렇게 막 되고 싶어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일을 하는 것처럼 가능해 보이긴 하지만 실상은 전혀 집중하지 못한 채 일을 하고 있는 거다. 미국의 시인 빌린 콜린스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멀티태스킹이라고 부른다. 마치 동시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처럼 들린다. 하지만 불교신자라면 그것을 산만하게 뛰어다니는 언숭이와 같은 마음이라 부를 것이다. 멀티태스킹에 대한 능력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굉장히 뭔가 압도적인 능력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산만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 일이 따로 분리된다. 두 가지 행동 모두에게 100% 집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효과적으로 집중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 하는 일이 그거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하냐 못하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거냐 혹은 효과나 효율이 좋냐 했을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에 한 번씩 일을 해서 순차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멀티태스킹에 치명적 위험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2009년 뉴욕타임스 기자 매트 리텔 이라는 기자분이 이 기사를 써가지고 퓰리처상을 받았는데요. 그 기사의 제목은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운전 중 한눈팔기의 위험성 우리가 운전하면서 스마트폰을 켜는 경우도 많고 전화를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심지어는 카톡을 막 하면서 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기사였어요. 가벼운 통화를 하는 것만 해도 우리 집중력의 40%를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또 이런 뭔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함으로써 부주의하게 유발되는 사고가 50만 건이란 거예요. 부상사고만 사망사고도 훨씬 더 있고요. 우리는 집중의 중요성을 강구합니다. 뭔가 일을 동시에 여러 가지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의 일을 그 일을 처리할 때 우리가 얼마나 집중력이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얘기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루 일과 중에 여러분들이 3분의 1을 다른 곳에 빼앗기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24시간 중에서 8시간을 다른 집중하지 못하고 시간을 어영부영 보내고 있다. 얼마나 인생의 낭비가 되겠습니까? 멀티태스킹은 바로 이런 삶을 살게 만든다는 거죠. 어느 하나에도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결과 효율적인 결과를 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릴 텐데 멀티태스킹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멀티태스킹을 우러러 볼 필요도 없고 나도 멀티태스킹을 잘하고 싶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들은 오히려 일의 효율이나 결과를 더 나쁘게 만들 뿐이지 더 뭔가 많은 일을 하는 그런 뭔가 전지전능한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걸 알아야 되냐? 첫 번째 정신이 흐트러지는 것은 본능이라는 겁니다. 집중력이 흐트러졌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처음에는 막 집중을 하다가 금방 뭐 한 5분, 10분 지나서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겪는 문제라는 거예요. 집중력은요 자연스럽게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중력이 떨어졌다. 이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멀티태스킹에는 대가가 따른다.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옳지 못한 선택을 내리고 고통스러운 실수를 저지르며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여러분들이 진짜 아무 신경 쓸 것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뭔가 선택을 하는 거랑 여러 가지 신경 쓸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거랑은 아마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 멀티태스킹이라는 것은 집중력을 갉아먹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선택이나 판단에 있어서 오판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멀티태스킹은 간혹 가능합니다. 하지만 좋은 효과를 내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좋은 효과를 내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멀티태스킹을 지향할 필요도 없고 멀티태스킹을 하는 것을 뭔가 부러워하고 그것을 갖고 싶어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의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 집중력이 틀어지면 결과가 나빠진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면 결국 아무것도 잘하지 못하게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당연한 사실들을 무시한 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동시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만 고민하죠. 이 고민 자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 내가 해야 될 일은 많아요. 여러분도 해야 할 일 많죠. 저도 해야 할 일 많습니다. 근데 그 해야 할 것 중에서 지난번에서 설명을 드렸죠. 내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성공하는 데 필요한 일이 있고 그냥 하면 좋은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해야 할 일과 성공 목록 이거 작성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줄 행동이 무엇인지를 정리하신 다음에 그것들을 줄이고 줄이고 줄여가지고 그 하나의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하나의 일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멀티테스킹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 일에 대한 집중력이 높아질 거고 성과나 효율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성공에 대한 것만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일을 이룰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원스윙에 저작하는 게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을 하나 찾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바라는 거 그것을 잘 찾은 다음에 멀티테스킹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거 하나만 제대로 집중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이야말로 정말 최대 최고의 효율과 효과를 가져다주는 성과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요. 여러분들 멀티테스킹에 대해서 더 이상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에 하나씩 한 가지 일에 하나씩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가져온다. 지금도 그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공에 대한 잘못된 믿음 여섯 가지 중에서 세 번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성공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 믿음들이 잘못됐다라는 게 원싱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원싱 저자가 얘기하는 성공에 관한 잘못된 믿음 여섯 가지는 아래와 같은 건데요.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 멀티태스킹은 곧 능력이다 성공은 철저한 자기관리에서 나온다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이 없다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 크게 벌이는 일은 위험하다 이 여섯 가지 중에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성공은 철저한 자기관리에서 온다라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성공한 사람들을 떠올리면은 아주 자기에게 철저한 자기관리를 하는 사람 열심히 운동하고 공부하고 이런 사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공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관리가 철저할 것이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대체 그러면은 성공한 사람이 자기가 처치하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은 철저한 자기관리에서 온다. 성공한 사람들은 딱 떠올렸을 때 우리가 이미지를 자기관리가 철저하거나 자신과 절대 타협하지 않는 사람 막 이런 거죠. 와 아침 일찍 일어나고 책을 읽고 명상을 하고 철저한 업무 스타일 관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에티켓이 엄청 좋고 한정 한치도 틀어짐이 없는 그런 모습들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게 다 잘못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자기통제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통제력인데 그것을 옳은 방향으로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성공은 단거리 경주라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자기관리가 철저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해요. 건전한 습관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 자신을 훈련시키는 단거리 전력질주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A부터 Z까지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되어야지 철저한 자기관리가 되어야지만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은 모든 분야에서 철저한 자기관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냐 아주 일부분 아주 작은 부분 하나의 부분에서만 철저한 자기관리가 되면 돼요. 여러분들의 성공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 부분에서만 그러면요 생각보다 훨씬 적은 통제력만 가지고도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올림픽 수영 챔피언 마이클 펠프스 이거 아시죠? 미국 선수죠? 굉장히 많은 신기록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어렸을 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성인이 되어서도 그런 뭔가 장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행동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수십 개의 세계 신기록을 세웠고 수많은 올림픽 메달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성공한 사람의 이미지 떠올려보세요. 모든 분야에서 완벽하고 자기관리가 철저한 사람 이런 이미지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성공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마이클 페프스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메달들을 따고 세계 신기록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마이클 페프스 사례를 보면서 뭘 알아야 되느냐 모든 면에서 자기관리가 철저한 필요는 없다. 우리는 하나의 분야 내가 갖고 있는 통제력을 가지고 하나의 분야에만 확실하게 통제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비결은 아주 단순하다고 얘기해요. 페프스는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에서 선택적 집중을 발휘한 거다. 자기 수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서만 자기 갖고 있는 통제력을 발휘하면 됐던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주의력 결핍 장애 이런 거 있어도 아무 상관 없었던 겁니다. 수영의 성과를 내는데 기록을 단출시키는데 밥을 좀 산만하게 먹으면 어떻고 게임을 하면서 다른 짓을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수영 훈련하는데 수영 경기에 하는 데 있어서 그 분야 체중관리라든지 아니면 수영 훈련 이런 거 이런 건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마이클 페프스 사례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관리와 습관을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꺼립니다. 불편해요. 왜냐하면 삶이 피곤해지잖아요. 저렇게까지 꼭 살아야 돼?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명시할 때 뭐냐면요. 내가 만약에 오늘부터 아침 5시에 일어난다 해볼게요. 내가 오늘 매일 8시까지 자던 사람이 5시에 일어나려고 하면 힘이 많이 들죠. 그런데 이 힘의 듬의 정도가 60일 90일 120일 1년 3년 10년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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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년 66일만 20년 60일만 20년 70년 60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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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노력하고 행동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적은 노력만 가지고도 그것을 계속 지속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 보세요. 세로축이 노력의 정도고요 가로축이 시간입니다 새로운 행동이 습관이 되면 그것을 유지하는 데는 최소의 노력만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노력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처음에 시간의 가로축에서 제일 왼쪽을 보시면 이제 막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노력의 정도가 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프가 점점 내려가죠 점점 노력이 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별표가 된 부분 저 때가 66일이거든요 저 때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는 새로운 습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걸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100일, 1000일, 만일, 20년, 30년, 40년 계속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 달 조금 넘는 시간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손쉽게 많은 에너지가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호주의 과학자 매건 오튼과 캔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습관 형성의 후광효과를 밝혀냈어요 습관 형성의 후광효과라는 게 무엇이냐 긍정적인 습관을 들이는데 성공한 학생들은 스트레스가 줄고 충동구매가 줄고 식습관이 나아졌다는 거예요 술, 담배, 커피 소비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긍정적인 습관, 예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습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습관 혹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 뭐 이런 긍정적인 습관을 들였는데 꼭 그것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습관 하나 들였더니 삶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충동구매가 줄어들고 식습관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또 술, 담배, 커피 소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거죠 내가 일부러 술, 담배, 커피를 줄이겠다 한 것도 아닌데 긍정적인 습관을 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습관 형성의 후광효과라고 얘기한 겁니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이들보다 무엇이든 다 잘해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침 5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죠? 와, 자기 관리 굉장히 철저하다 저 사람은 뭔가 굉장히 번뜻하고 모든 일을 확실하게 잘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이게 바로 긍정의 후광효과입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일을 주기적으로 하는 법을 알고 그 결과로 다른 모든 일이 점점 쉬워지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스트레스가 줄고요 커피도 덜 마시게 되고 몸도 건강하게 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점점 힘이 커지면서 내산을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죠? A부터 Z까지 다 바꾸는 게 아니고 그런 긍정적 후광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습관을 하나 드리는 거 이것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얻은 성취는 한 번의 행동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삶에서 만들어진 습관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애써 성공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건 뭐죠? 좋은 습관 선택적 집중의 힘을 이용하여서 올바른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탁월한 성과가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자기관리에 집착하지 마라 대신 강력한 습관을 지닌 사람 그리고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선택적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자기관리에 집착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부로 내가 이런 좋은 습관을 하나 만들어봐야겠다 이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긍정적 후광효과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한 번에 하나씩 습관을 들여라 한 번에 좋은 습관을 두 개 이상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이거 이렇게 좋은 거 알았으니까 이제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고 이제 커피도 안 마시고 술도 안 마셔야지 이렇게 여러 개 동시에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만 하세요, 술만 먹지 말자 이걸 하면 자연스럽게 커피 소비량도 줄어들게 되고요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위대한 순간을 거둔 사람은 초인이 아닙니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모두 그냥 하나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선택적 집중을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습관 하나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라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서 행동을 일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습관이 만들어지기까지는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습관이 들고 나면 노력이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습관을 더 발전시키거나 아니면 그렇게 노력에 거의 들어가지 않는 시점까지 오면 그때 이제 새로운 습관을 또다시 하나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습관을 두 개 이상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완벽하게 드리고 또 다른 걸 하든지 아니면 그걸 더 심화시키든지 그런 식으로 하시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공에 대한 잘못된 믿음 6가지 중에서 세 번째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기 권리에 대한 환상을 깨시고요 우리는 좋은 습관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습관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성공에 대한 잘못된 믿음 6가지 중에서 바로 네 번째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이 없답니다 여러분들 성공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신 분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또 의지에 대해서 아 난 잘 활용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난 의지력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이런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면은 의지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의지력을 잘 쓸 수 있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그러면은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이 없다 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지 저도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의지만 가지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의지가 있으면 다 하지 넌 의지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많이 생각했었는데요 이 원쓱이라는 책을 읽고 저도 의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고생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같은 노력을 해서 100원을 버는 거 거기서 내가 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러면은 그거 안 하고 싶겠죠 최소 노력으로 최대 성과를 내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의 공통된 마음이잖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도 못한 채 성공과 의지력을 직접 연결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가 있어야지 성공한다 너가 실패하는 이유는 의지가 없어서다 이렇게 억지로 연결시키다 보니까 의지를 많이 쓰더라도 성공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책의 저자는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표현했어요 인간이 지닌 정신능력의 위대함을 아니 어쩌면 의지력을 잘 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타이밍이더라고요 의지력을 이용하면은 성공은 내 것이다 이 말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인가만 고민합니다 여기서 바로 실패의 포인트가 생기는 거죠 의지력을 가지고 달려들었을 때 여러분들 뭐 연초에 항상 결심을 하시죠 혹은 뭐 매달 1일에 결심을 하시죠 나는 이제부터 이렇게 할 거야 난 이제부터 다이어트를 할 거야 난 이제부터 유튜브를 할 거야 하지만 그건 잠시뿐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운이 쭉 빠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죠? 내가 의지력이 가득 차던 시기가 있고 의지력이 바닥나는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의지력이 충만하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한 타이밍은 뭐냐 우리가 의지력이 충만할 때 일을 해야 되고 의지력에서 바닥이 났다 의지력이 지금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좀 쉬워주어야 한다는 거죠 의지력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의지력은 늘 꺼내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력이 늘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력은요 스마트폰 배터리처럼 달아요 처음에는 가득 차에 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지력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지력을 타이밍 있게 타이밍에 맞춰 쓰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의지력이 바닥나서 없는데 어떤 새로운 일 어떤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마시멜로 테스트 다 아시죠? 너무 유명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소개하겠습니다 월터 미셸 박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5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동원해서 실험을 합니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시멜로를 하나 보여주고 너 이거 15분 기다렸다 먹으면 내가 하나 더 줄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잘 참는 친구도 있었고 참지부터 몸을 배배 꼬다가 결국 먹은 아이들도 있었죠 한마디로 자기가 이 마시멜로를 먹었을 때 그 맛있는 거 그 어떻게 보면 뭐지 미각이죠 미점 만족감 이 만족지원 테스트를 한 건데 이 아이들을 이 실험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추적 조사를 합니다 10년 후 20년 후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이제 조사를 한 거죠 그랬더니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죠 무슨 결과냐 그 마시멜로 테스트를 마시멜로를 참았던 아이들이 훨씬 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 좋은 연봉 좋은 직장에 다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화제가 됐었죠 아 이 마시멜로를 안 먹고 참으면 굉장히 더 연봉이 높아지고 좋은 직장에 다닐값이 높아지는구나 이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행이 있었던 그런 실험입니다 하지만 이제 의지력에서 중요한 거는 이런 만족지원 능력 물론 중요하지만 참는 능력 물론 중요하지만 타이밍이라는 게 원싱의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의지력은 늘 꺼낼 수 없다라는 거죠 어 뭐야 의지력은 참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의지력은 그렇게 참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의지력은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 있어요 이 의지력은 피곤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인데요 재미있는 실험을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지력이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관리해야 할 한정된 자원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바바쉬브라는 분이 연구를 합니다 16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한 그룹은 두 자리 숫자를 외우게 했고요 다른 그룹은 일곱 자리 숫자를 외우게 했습니다 두 자리와 일곱 자리 일곱 자리가 당연히 더 외우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더 많은 의지력을 쓰게 되는 겁니다 두 자리를 이제 외우게 한 그룹은 의지력을 덜 쓰는 거의 안 쓰는 그룹인 거고 일곱 자리 숫자를 외우게 한 그룹은 의지력을 많이 소비하게 한 쓰게 하는 그룹이 되는 거죠 외울 시간을 넉넉히 제공하고요 모두 외운 학생은 방을 옮겨서 그 외운 숫자를 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방을 옮길 때는 간식을 주었어요 이 실험의 포인트는 간식입니다 참가자에게 주어진 간식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맛은 좋지만 몸에는 좋지 않은 초콜릿 케이크를 줬고요 두 번째는 건강에 좋은 생과일을 제공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방을 이동할 때 그 학생들이 어떤 간식을 선택해서 먹었을까라는 게 이 실험의 진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뭐냐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곱 가지를 외운 일곱 자리 숫자를 외운 그 학생들이 초콜릿 케이크를 선택하는 빈도가 더 많았다라는 거죠 이게 뭘까요 왜 생과일 몸에 좋은 생과일을 선택하지 않고 맛은 좋지만 몸에는 나쁜 초콜릿 케이크를 왜 더 많이 선택했을까요 얘긴 뭐냐 머리를 많이 쓸수록 의지력을 많이 쓸수록 피곤해지고요 휴식이 필요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가 막 피곤할 때 막 그럴 때 단 게 땡기잖아요 그것을 보여주는 실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는 이제 아 우리가 의지력을 많이 쓰면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게 되는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음식은 의지력의 연루라는 거예요 또 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실험이 있습니다 영양과 의지력 사이에 연관관계를 밝힌 논문이 있는데요 의지력이 필요한 일과 필요하지 않은 일을 시킨 후에 포도당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지력 발휘 그룹이 포도당 수치가 더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만큼 에너지를 더 많이 썼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실험도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실험도 재미있습니다 한 그룹에는 설탕을 넣은 레몬에이드를 줬고요 또 다른 그룹에는 인공 감미료를 넣는 레몬에이드를 넣습니다 인공 감미료라고 하면 어떤 거죠? 뭐 사카린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요즘에 뭐 제로 콜라 그 제로 칼로리가 0인 거 있잖아요 그 일종의 이제 대체당인 거죠 그래서 칼로리가 0인 하지만 달콤한 맛이 설탕의 몇백 배가 되는 그런 이제 인공 감미료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설탕을 넣고 하나는 인공 감미료를 넣은 레몬에이드 이 음료를 먹겠어요 각각 각각의 그룹에 어떤 그룹은 설탕을 넣은 레몬에이드 또 다른 그룹은 인공 감미료를 넣은 레몬에이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가짜당 그러니까 인공 감미료를 받은 그룹이 그 인공 감미료를 넣은 레몬에이드를 마신 그룹이 실수를 더 많이 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죠? 복합탐수화물이나 단백질이 좋은 영양분이 높은 성과를 내는 연료가 된다라는 겁니다 인공 감미료는 어떻게 보면 영양분이 하도 없는 거잖아요 맛만 있는 거지 칼로리도 0이고 근데 그걸 먹은 그룹이 더 많은 실수를 하더라 이것은 좋은 영양분과 의뢰의 의지력 이것은 아주 깊은 상관광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지력을 떨어뜨리는 행동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행동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행동 시작하기 집중을 흐트러뜨리는 걸러내기 유혹에 저항하기 감정을 억누르기 공격성을 억제하기 충동을 억누르기 시험 치르기 다른 이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 애쓰기 두려움을 극복하기 원치 않는 일을 하기 단기적 보상 대신 장기적 보상을 택하기 따라서 하루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최고의 성과를 얻고 싶다면 의지력이 떨어지기 전에 하루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의지력은 닮는다 배터리처럼 닮는다 스마트폰 배터리처럼 의지력은 닮는다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죠 의지력이 충분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거고 의지가 다 떨어졌을 때는 아주 사소한 일, 간단한 일 의지력이 거의 쓰지 않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인생에 적응할 때 어떻게 적응해야 되냐 우리가 매일 24시간을 봤죠 잠을 자기 때문에 눈을 떴을 때 가장 의지를 충만합니다 그때는 이제 배터리 충전이 다 된 거죠 그때 가장 중요한 일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가장 성과가 크게 나은 일들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제 뭔가 성과가 작거나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지력과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가 뭐 저도 고3 때 그랬습니다만 막 졸음 오는데 막 이거 졸음 이겨가면서 억지로 공부하게 됐잖아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러면 효율이 안 나옵니다 의지력의 작동 방식에 맞춰서 하루 일과와 인생을 설계하라는 거예요 의지력을 꺼낼 수는 없어도 가장 중요한 일에 가장 먼저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을 잘 맞추라는 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잘 아시겠죠 이제 의지력과 싸우지 말고 의지력과 함께 그 의지력의 속성 특성들을 잘 안 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내 하루 일과를 짜면 되는 겁니다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지력은 넓고 얇게 퍼트리지 않는다 의지력은 한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정한 다음에 그 일을 위해서 의지력을 아껴야 됩니다 두 번째 연료계는 늘 확인합니다 의지력을 최대로 발휘하려면 의지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레모네이드 실험 같은 거 봤죠 몸에 좋은 영양분이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의 의지력은 더 잘 채워집니다 그래서 몸에 좋은 음식을 시간에 맞춰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언제 어떤 일을 할지 정하십시오 의지력이 가장 강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의지력이 최고로 높다는 것은 성공할 가능성도 최고로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을 가장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요 의지력에 대한 생각, 여러분들의 생각 좀 많이 바뀌셨나요? 저는 이것을 읽고서 의지력을 내가 그동안 잘 이해하지 못했구나 내가 의지력을 좀 소중히 해야겠다 그리고 의지력에 맞춰서 내 계획을 짜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성공에 대한 잘못된 믿음 여섯 가지 중에서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바로 다섯 번째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워라벨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고 아마 워라벨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오늘 그 워라벨에 대한 새로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 세 글자로 워라벨이죠 여러분들 워라벨을 추구하는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 나는 워라벨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주입니까? 요즘은 특히나 더 워라벨이 많이 중요해졌고 일부러 회사에서 너무 빨리 퇴사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워라벨 좀 지켜주려고 정부에서도 주 52시간 이런 시행을 통해서 워라벨을 최대한 지키게끔 유도를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절대적인 균형이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균형 잡힌 상태처럼 보이는 것은 그 차이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좀 미세하게 보일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저 사람은 평온하게 워라벨 지켜가면서 뭔가 잘 살아가고 있네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 사람은 워라벨처럼 보이는 균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균형 잡힌 삶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면에 굉장히 많은 노력 시간 이런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삶이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균형 잡힌 삶은 없다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삶엔 균형이 필요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자동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공을 만드는 요소들은 목적의식, 삶의 의미, 중요성 이런 것들이 성공적인 삶을 만드는 거지 워라벨, 균형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승공으로 이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균형 잡힌 삶에 대해서 워라벨에서 쭉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워라벨이라는 것은 특권 계층만 누릴 수 있던 거였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필요와 야망에 따라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19세기에 산업혁명이 이제 시작되고 그런 이제 뭔가 근로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워라벨을 추구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누군가의 밑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갖고 있는 농장에서 내 농산물을 키워서 그걸 가지고 팔고 뭐 이런 식의 경제였다면 산업혁명 이후에는 이제 누군가 공장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공장에서 일할 근로자를 뽑고 사람들은 그 공장에서 일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월급을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워라벨의 개념이 나오고 시작된 겁니다 근로자를 사정없이 밀어붙인 상사가 생겼고요 1년 내내 쉼없이 돌아가는 근로 스케줄이 잡히기 시작했고 또 새벽이고 밤이고 구분 없이 화난 공장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의 삶은 피폐질 수밖에 없죠 국가 차원에서도 이것을 더 이상 바라볼 수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후 20세기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은 바로 이때 생긴 개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기적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뭔가 노리고 있고 우리가 바라는 삶의 기적은 항상 극단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관심을 쏟으려 하다 보면 그 모든 일에 대한 노력이 부족해지고 제대로 완수되는 일이 없어집니다 내가 A도 하고 B도 하고 C도 하고 D도 하고 E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루 24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의지력은 휴대폰 배터리와 같아가지고 소모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A도 제대로 안 되고 B도 제대로 안 되고 C도 제대로 안 되고 D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다 이것저것 신경 쓰는 척만 하는 거죠 뭐 하나 제대로 완수되는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극단적으로 어느 한 쪽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쏟기 전에는 우리가 바라는 기적이나 우리가 바라는 성공은 일어나지 않는다 균형을 추구하지 말아야 될 이유 기적이 결코 중간 지점에서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당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성과라든지 큰 성공이 일어나지 않아요 일을 하면서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 바람직할까 가족과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 바람직할까 우리는 가치관에 따라서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시간을 저울질 하다 보면 빠져나올 수 없는 동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일도 하면서 가족을 챙길 거야 이러다 보니까 워라배를 추구한 건데 사실상 그 균형을 잡기라는 것은 정말 피나는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둘 다 놓치기 너무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 원승의 저자는 균형 대신 중심 잡기라는 말을 쓰자고 제안합니다 이 균형 대신 중심 잡기라는 걸 새롭게 제안하는 건데 이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버리고, 선택하고, 집중하라 균형이 안 잡혔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 즉,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거나 충족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선순위가 없고 중요하지 않은 일을 먼저 한다든가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많은 시간이 쏟는다거나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중심을 잡느냐, 잃느냐 이게 아니라 짧게 가느냐, 길게 가느냐라는 거예요 탁월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불균형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뭔가 A라는 것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A라는 것에 열중하는 삶을 오랫동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A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잡느냐 안 잡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중심을 잃은 상태로, 혹은 중심을 잡은 상태로 짧게 가느냐, 길게 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에 우리는 집중해야지만 그 일에서 성과가 나온다는 거죠 우선순위에 따라 행동하면 자동적으로 균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가 타고난 성공을 하고 싶다 남과 다른 성과를 내고 싶다 한다면 균형을 깨트려야 됩니다 균형을 유지해서는 절대 그런 성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따라서 무게를 맞추는 삶을 사도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일을 제일 앞에 두고 나머지 부분은 기회가 닿는 대로 관심을 쏟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삶이란 건 결국 곧 다른 여러 부분에 무게를 맞추는 일이다 우리가 A부터 Z까지 일을 해야 된다고 해볼게요 A부터 Z까지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 그다음 중요하니, 그다음 중요하니, 덜 중요하니 쭉 세우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무게를 실어주는 거죠 가장 중요한 데에 가장 무거운 무게를 주고 가장 중요하지 않은 데에 가장 가벼운 무게를 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 결론 제가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 두 개의 양동이를 들고 균형을 잡는다고 생각하십시오 직업적 삶과 개인적 삶을 두 개의 양동이에 나누어 담는 겁니다 각각의 양동이에는 나름의 중심 잡기 기술과 접근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동이에 직업적 삶을 담고 개인적 삶을 담는 다음에 직업적 삶에서 내가 중요한 거 우선순위를 쭉 매기고 거기서 무게추를 가지고 무게 균형을 잡는 겁니다 또 개인적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거 쭉 우선순위를 매긴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무게추를 배분해가지고 균형을 잡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직업적 양동이에 무게를 맞춰라 업무에는 완전히 익혀야 하는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업무에 극단적일 정도로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큰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 직업적 성공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 우선순위를 반드시 정해야 된다는 거 이것저것 섞이고 내가 중요하지 않는 일을 먼저 한다면 가장 중요한 일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성과를 낼 수 없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개인적 삶에서 양동이의 무게를 맞춰라 삶이라는 것이 직업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가족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부분들이 다 쪼각쪼각 맞춰서 내 삶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부분을 소홀히 하는 거 없이 모두 지킬 수 있도록 무게 맞추기에 관심을 기울여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후회하지 않는 삶을 뭐 하나 놓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공에 대한 잘못된 믿음 6가지 중에서 다섯 번째,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워라벨에 대해 생각이 좀 바뀌셨나요? 워라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무게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일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우선순위 정하고 또 라이프, 여유 생활을 내 개인적 삶에서 중요한 생활을 쭉 적은 다음에 그 중요도에 맞춰서 내 무게의 추를 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고 덜 중요한 일은 뒤로 미루고 가장 적은 시간을 활용하실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고 가장 큰 성취를 할 수 있다고 이 책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분들께 고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 볼 주제는요 성공에 대한 잘못된 믿음 6가지 중에서 바로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크게 버리는 일은 위험하다 여러분들은 일을 크게 벌리는 거 어떠세요? 좀 두렵죠? 왜냐하면 수습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근데 이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왜 잘못된 생각일까요? 크게 버리는 것은 뭔가 거짓말이라고 이 책의 저자는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심한 거짓말이라고 얘기해요 좀 말이 심하다 싶은데 이야기를 좀 들여다보면 나름 납득을 할 만합니다 큰 성공을 두려워하면요 성공을 피하거나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중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큰 성공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것을 하지 않겠죠? 그럼 당연히 그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게 되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가 만약에 천억을 벌 수 있는 부자였어요 원래 이런 건 타고났어 근데 내가 두려운 거죠 그래서 내가 천억을 벌 수 있을까? 난 못 벌 것 같은데 무슨 천억이야? 나는 천억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연봉 3천만 원에 만족하기 시작하면 나는 그냥 천억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3천만 원밖에 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것을 두려워하면 이런 인생을 완전히 망치는 패단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크다와 성과를 함께 들으면 그냥 큰 성과죠 사람들은 보통 이런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아 그거 힘들겠다 그 일이 되게 복잡하겠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 그런데 이런 개념들이 결과적으로 거부감을 일으키는 건데 이런 개념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큰 일에는 위험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두려워하면 사고 범위가 점점 작아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억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연봉 3천만 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점점 그게 내한테 필요한가? 나 그거 아니어도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못할 것 같은데 일이 너무 복잡한데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천억이 백억이 되고 백억이 십억이 되고 10억이 1억이 되고 1억이 5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궤도를 낮게 잡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지금 이 자리에 그대로 머무는 게 신중한 선택까지 느껴집니다 이런 큰 일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작은 사고들이 여러분들의 하루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성과 기적 같은 변화는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도에서는 굉장히 아주 뚜렷하죠 하지만 삶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한계 지으려고 하십니까 닿을 수 있는 궁극적인 천장 높이가 어딘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정말 삼성의 이지혼보다 더 큰 부를 형성할 수도 있고요 제가 빌게이츠와 더 큰 부를 형성할 수도 있겠죠 아무도 인생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진실 크게 생각하는 것은 곧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겁니다 이 개념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지혼보다 더 큰 부를 모을 수 있고요 빌게이츠보다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이 개념을 부정하시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점점 작아질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정말 작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큰 것 이 원승의 저자가 말하는 큰 것은 가능성의 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 입사한 인턴 사원이 임원이 되고 무일푼의 이민자가 성공한 기업가가 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군가는 이미 했고 누군가는 이미 가능했고 이미 수도 없이 역사적으로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사실들을 보고서도 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느냐 이겁니다 성공은 생각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크게 생각하는 것은 탁월한 성과를 올리는데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개발서들을 보시면 다 크게 생각해라 목표를 크게 잡아라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주 이런 성공과 큰 성과에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그래프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작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아래 검은색 화살표처럼 되는 겁니다 기울기 자체가 낫죠 행동을 해도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빨간색처럼 생각하시면 크게 생각을 하시면요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똑같은 노력을 드리더라도 훨씬 더 큰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승의 저단을 우리에게 잡고 크게 생각해라 큰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커다란 성공의 발판이 되는 행동은 큰 생각입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데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모두가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지고 모두가 잠도 안 자고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큰 것을 경험할수록 여러분들은 점점 커지게 될 것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에 캐롤 드액 교수가 있습니다 40년 넘는 시간 동안 우리의 자아상이 우리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했어요 성장의 사고방식과 고정의 사고방식을 이제 여기서 제안을 하는데 이게 뭐냐 성장의 사고방식 들어보셨죠? 이 성장의 사고방식은 사고가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것을 부지쳐서 그냥 뭐 새로운 방법을 계속 찾아나가는 사고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다쳤을 때 이것을 성장의 계기로 삼는 사고방식이 성장의 사고방식입니다 반면에 고정의 사고방식이 뭐냐 딱 자기 생각에 굳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죠? 난 안 돼! 난 이거 못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을 포기하게 되죠 하지만 성장의 사고방식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누구에게 도움을 받으면 이 문제 풀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항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를 성장하려는 방법으로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죠 성장의 사고방식을 가진 학생들을 보니까 더 나은 학습 전략을 쓰고 무력감을 덜 느끼고 더 긍정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고 학습 성적도 더 좋았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더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의 저자, 원승의 저자가 내 안의 거인을 깨우는 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큰 삶을 추구하는 거죠 큰 것은 위대함, 남다른 성과를 상징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거대하고 가장 살고 싶은 삶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이뤄내는 겁니다 큰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들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 평범한 이류에 그치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재능의 낭비를 두려워할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셔야지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난 이거 못해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최대한으로 살지 못한 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큰 일을 두려워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점점 축소되고 작아지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작은 성과밖에 이룰 수 없게 됩니다 뭔가 큰 기회가 오더라도 그것을 피하게 되죠 크게 생각하고 크게 살아야지만 자신의 삶과 일에서 진짜 잠재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 크게 벌이는 일은 위험하다 이 생각이 잠뜩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음번에는 무엇을 할까 이런 점진적인 사고방식을 피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되고 싶은 것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될 수 있을지만 고민하시면 되는 겁니다 잘해봐야 느린 차선밖에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에너지 쓰지 말라는 거예요 더 큰 질문을 하고 가능성을 두 배 높이는 겁니다 두 번째 메뉴판만 보고 주문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쓸 수 있는 선택지로 자신의 길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모두 그전에도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결과물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어진 것들을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창조하십시오 거기에 정말 아무도 가지 않은 길에 가장 빠른 지름길이 있고요 거기에 바로 보물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들이 가는 길로 가면 다 보물을 다른 사람에 주워갔겠죠 그래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라 세 번째 대담하게 행동하십시오 아무리 생각을 크게 해도 대담한 행동이 생각을 뒤따르지 않으면 어떤 결과도 이룰 수 없습니다 생각만 크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만큼이나 행동도 따라줘야지만 대담한 성과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행동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성공이란 남다른 성과를 향해 가는 여정의 일부입니다 성장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그 사고방식이 자신을 어떤 목적지로 데려다 줄지 겁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성공에 대한 잘못된 여섯 가지를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섯 가지 사고방식을 갖고 계셨다면 지금부터 바꾸십시오 제가 어떻게 바꿔야 하는 설명을 드렸죠 그러시면 여러분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듣고 마시는 게 말고 하나하나씩 실천해 보시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은 변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미래의 크기를 바꾸는 초점탐색 질문법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한 가지 집중하라고 하는데 그 한 가지를 못 찾겠다라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거에 대한 답을 좀 드릴 수 있는 오늘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에너지, 생각, 돈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이 바로 성공의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고민은 그거죠 어떤 하나에 집중할 것인가 대체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인데 그것을 도와주는 질문법입니다 마크트웨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서 가는 비밀은 시작하는 것이다 시작하는 비결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관리하기 쉬운 작은 조각들로 나눈 다음 가장 첫 번째 조각에 덤벼드는 것이다 우리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것들을 관리하기 쉬운 조각들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조각을 하면 된다 그것이 성공의 비밀이라고 마크트웨이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 그것을 함으로써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들 바로 그 일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초점 탐색 질문의 구조인데요 세 가지로 이제 구조를 나눠볼 수 있어요 당신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 첫 번째 구조고 두 번째 구조는 그 일을 함으로써 세 번째 구조는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들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 여러분들에게 가능한 행동을 취하라고 지시하는 명령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해야 하는 혹은 여러분들이 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 행동을 촉구하는 의도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을 찾으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지 내가 할 생각이 있는 일은 무엇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원인이 어딨냐 그것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초점이 없기 때문이라고 원승의 저자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 내가 행동을 취해야 되는 행동을 취할 그 행동이 무엇인지에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일을 함으로써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 기준은 단순히 어떤 일을 하는 것과 구체적인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을 이어줍니다 그 일을 함으로써 어떤 아무런 일이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성취 이것과 관련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함으로써 얻어진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냥 무섭니 바쁘신 분들이 있어요 많은 일들을 해서 바쁘긴 한데 성과가 그 노력에 대해서 안 나오는 거죠 그 이유는 그 에너지와 하는 일들이 다 중구난방으로 퍼트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로 집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기준을 정확히 세워야 되는데 그 기준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는 목적의식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들 단 하나의 일을 하면은 목표 달성을 위해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일들을 이제부터 노력을 덜 드리고도 할 수 있거나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원싱 처음 소개할 때 도미노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도미노 블록을 넘어뜨리면은 자연스럽게 그 첫 번째 블록이 넘어지면서 두 번째 도미노 블록을 넘어뜨리고 또 세 번째 블록을 넘어뜨리고 네 번째 도미노 블록을 넘어뜨리고 열 번째, 스무 번째, 서른 번째 블록을 자연스럽게 넘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의 도미노 블록만 넘어뜨리면은 자연스럽게 30개, 50개, 100개의 도미노 블록을 넘어뜨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들 이 문장과 일맥상통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할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는 목적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고 싶은 것 성취하고 싶은 것과 연결이 되었는지 이것이 도움이 되는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것을 생각해보고 이 일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도미노가 하나의 반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중구 난방으로 여러 가지 360도 반향으로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를 넘어트려도 두 번째 도미노 블록과 세 번째 도미노 블록과 연결되지 않는 거죠 내가 힘을 드릴 만큼 드리고도 도미노를 하나밖에 연결시키지 못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성과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다른 모든 일들 다른 도미노 블록들을 쉽게 혹은 굉장히 가벼운 힘으로도 넘어트릴 수 있을 이렇게 일을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 첫 번째 훌륭한 질문은 곧 훌륭한 답입니다 질문을 잘 하셔야지만 좋은 대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점 탐색 질문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답을 찾도록 고안되었기 때문에 이 초점 탐색 질문에 따라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당신이 탁월한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다른 어떤 분야에서도 첫 번째 도미노을 찾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아까 우리가 세 가지 구조를 뜯어본 초점 탐색 질문이다 두 번째 초점 탐색 질문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무슨 역할이냐 큰 그림과 작은 초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큰 그림은 인생에서 올바른 방향을 찾는 데 필요하고 작은 초점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올바른 행동을 찾는 데 필요합니다 큰 그림이란 것은 내가 궁극적으로 갖고 싶은 거 원하는 삶의 모습이 되겠죠 작은 초점은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작은 행동들 그래서 초점 탐색 질문을 하시면 이 큰 그림과 작은 초점을 다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큰 그림 질문 나의 단 하나는 무엇인가 큰 그림을 찾는 질문이란 거죠 내가 해야 되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단은 무엇이냐 인생 전체에 있어서 전략적 나침반과 같습니다 무엇을 완전히 배우고 싶은지 무엇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지 매일 하는 행동이 매일 하는 활동이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큰 그림 질문 나의 단 하나는 무엇인가 원승이기도 하죠 네 번째 작은 초점 질문 지금 당장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하루 일과 내내 이 질문을 계속 나에게 던져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집중할 수 있게 도움이 되죠 필요할 때마다 이 질문을 한다면은 첫 번째 도미노 여러분들이 힘껏 밀어야 되는 첫 번째 도미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원승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초점 탐색 질문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은 무슨 단어 한 단어를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뭐 버킷리스트 상에 뭐 있어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갖고 싶은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 해야 되는 행동이 내가 궁금증을 갖고 싶은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게 이렇게 연결되겠네 라고 하시면은 그 아주 작은 행동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미뤄야 될 그 블록 그 행동을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하셔서 미시면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훨씬 수월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는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남다른 성과를 내기 위해 꼭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리 방법이라고도 좀 볼 수 있는데요 이 원승의 저자가 얘기하는 시간 관리법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다른 성과를 내기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은 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의 활동에서 월등하게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다면 바로 그 하나의 행동에 월등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이것이 자신의 성과를 남다르게 만드는 방법이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시간 확보입니다 이 시간 확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은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은 그것을 확실히 끝내겠다고 자기 자신과 약속을 해야 합니다 남다른 성과를 올리고 위대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시간 이 시간을 잘 활용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를 이뤄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원승의 저자가 얘기하는 시간 관리법 첫 번째는요 휴식 시간 확보하기 그리고 두 번째는 단 하나의 일을 할 시간을 확보하기 세 번째는 계획할 시간 확보하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휴식 시간 확보하기 성공한 사람들은 매년 휴가 계획을 정하며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 시간이 필요함을 알고 자신에게 그런 시간을 낼 자격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뭔가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그것을 먼저 정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 휴가 계획 휴가 시간을 먼저 확보하는 것 이게 일단 원승의 저자가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공을 거두지 못한 사람들은 이 휴식 시간과 업무 시간을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섞어준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신의 일에 성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는 자기 자신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리 휴 시간을 정해두면 근데 사실상 업무 시간을 중심으로 휴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가 됩니다 나는 이때 쉬어야 되니까 업무 시간을 다다다다 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쉬는 것은 일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쉬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 마시고 먼저 내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쉬겠다라든지 며칠부터 며칠까지 쉬겠다라는 것을 확실히 정해두셔야지만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맞춰서 업무 시간들이 쫙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 하나의 일을 할 시간을 확보하기 휴식 시간을 따로 정한 다음에는 자신이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을 확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요 휴식 시간을 정하는 것을 가장 먼저 한 다음에 자신이 해야 할 단 한 가지 일을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두 번째로 오는 것이 맞다고 거듭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휴식 시간을 정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단 한 가지 일을 찾으십시오 탁월한 성과를 관리하려면 아침에는 생산자가 되고 오후에는 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는 여러분들의 그 단 하나의 일을 마치는 거예요 단 하나의 일을 할 시간을 따로 떼어두지 않으면 그 시간은 절대 확보할 수 없고 그 일은 영영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루에 오전 시간 이른 시간의 뭉터기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그 일을 할 시간을 확보해 놓으라는 게 이 원승의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계획할 시간을 확보하기 따로 시간을 확보해야 할 마지막 우선순위는 바로 계획할 시간입니다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할 시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계획을 짠다는 얘기고 그 계획을 짜는 것에는 내가 지금 이대로 가면 잘 되는 건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 목표에 잘 부합하는지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고 검토해보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매주 한 시간 정도를 따로 떼어넣어서 연간 목표와 월간 목표를 검토하십시오 하루하루 가장 중요한 동의를 넘어뜨리면요 마법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간을 확보하고 그것을 지키려면 적극적으로 보호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따로 떼어두는 것 그것까지는 어찌어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확보해놓고 지키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그 시간은 다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보하는 것만큼 어쩌면 그 이상으로 지키는 것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세상은 여러분들의 목적의식이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지키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들의 몫이고 저의 몫인 거죠 그 시간을 지키는 것은 나의 임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확보한 시간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을 변경하거나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혹은 저에게 다른 일을 시키려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그 시간에는 이미 약속이 있습니다 거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원승의 저자가 구체적으로 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팁을 알려줍니다 네 가지 팁을 알려주는데요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벙커를 짓는 겁니다 남의 방해를 받지 않을 장소를 찾고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거나 혹은 인터넷을 끊는다거나 휴대폰을 꺼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만의 온전한 시공간을 확보하는 거죠 두 번째, 물자를 비축하는 겁니다 화장실을 빼고는 절대 나갈 일을 만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잠시 나갔다가 누군가를 마주치게 되면 여러분들의 계획, 여러분들의 하루가 망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뢰를 찾아 없으십시오 전화기를 끄고, 이메일을 닫고, 인터넷 브라우저에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들의 관심을 100%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네 번째,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찾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언제 시간이 나는지 알려주십시오 이것만 하더라도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도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결론 첫 번째, 연관지어 생각하셔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오늘 하는 일이 가능성이 맞아야 돼요 그럴 때 타고난 성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되돌아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 목적과 부합하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단 하나의 일을 위한 시간을 따로 정해야 됩니다 하루 일과 중에서 이른 시간을 그것도 많이 따로 떼어두셔야 됩니다 한 번에 4시간 정도의 뭉터기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할애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을 확보하기 가장 좋은 것은 아침 이른 시간 그때를 확보하시면 여러분들의 의지력도 만땅이기 때문에 그 일을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정해둔 시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라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단 하나의 일을 하는 나를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주문처럼 외쳐야 됩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단 하나의 일을 하는 나를 방해할 수는 없다 그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걸 방해했어도 안 되고 나 역시도 그 시간을 지킬 임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탁월한 성과 남과 다른 성과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다른 성과를 내기 위해 꼭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시간을 내는 것도 중요하고 그 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가장 단 한 가지 일에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100% 한 번에 4시간 이상 쏟을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남과 다른 삶을 살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는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남다른 성과를 내기 위한 세 가지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가짐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들 스포츠 경기만 보더라도 흔히 정신력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떤 마음, 어떤 각오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원승의 저자가 얘기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할 때, 하고자 한 것을 할 때 성과를 높게 낼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확보하기를 통해서 남다른 성과를 올리려면 세 가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일을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최고의 경지에 이루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두 번째, 끊임없이 최적의 길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세 번째, 자신만의 단 하나를 달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기꺼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 최고의 경지에 이루고자 하는 마음가짐 내가 일단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최적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 막연히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일을 어떻게 보면 더 빨리 그리고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자신만의 단 하나를 달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하겠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좀 더 다른 말로 좀 쉬운 말을 바꿔보면 이겁니다 첫 번째, 전문가의 길을 걸어라 두 번째, 도전해서 목적의식으로 이동하라 세 번째, 책임감을 갖고 살아라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전문가의 길을 향해 걸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나는 법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거야 나는 부동산 전문가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최종 목표 내지는 결과물을 생각하죠 하지만 원승의 저자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역시 하나의 사고방식이자 행동양식이며 경험의 일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야의 끝이 어디 있습니까 늘 모르는 건 생기기 바람이고 그 끝은 늘 새로운 것이 나오기 바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물이나 최종 목표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전문성이라는 것은 시간에 비례합니다 1시간 한 사람보다는 10시간 10시간 한 사람보다는 100시간 100시간 한 사람보다는 1000시간 1000시간 한 사람보다는 1만 시간 한 사람이 더 전문성이 있고 더 그 일을 잘하겠죠 그래서 이 전문성은 시간에 비례하게 된다 단 하나를 위해 시간을 따로 확보할 때에는 그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자세로 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생산성은 최대로 높아질 수 있고 궁극적으로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무언가의 경제에 이르는 길은 그냥 막연하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노력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경제에 이룰 수 있는 가장 빠르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특히 또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타고난 한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목적의식을 가지는 것이 두 번째 얘기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도전을 해보겠다 이런 마인드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할 때 한계지지 마십시오 도전하는 방식 아 나는 이거 한번 도전해보겠어 이런 방식으로 이런 마인드로 일을 한다는 것은 성취의 한계 부위치면 아 난 안되나 보다 그리고 다시 또 거기 안주하고 다시 또 도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아니라요 나는 깊이 있고 이 목적을 달성하겠다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렵고 부자연스러운 일에 도전할 수 있고 그 일을 이뤄낼 수 있다는 거죠 도전할 만한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100이라는 년씩 가졌을 때 103이나 105 정도의 미션이나 일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적의식 저게 200일지라도 300일지라도 내 능력은 비록 100이지만 난 저걸 해내겠어 그럼 목적의식을 가지고 일을 할 때 내가 가진 잠재력들이 폭발하게 된다는 거죠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도 열심히 성장 중이다 그렇다면 내가 택할 수 있는 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최고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목적의식을 지닌 방식으로 시도해 보셔야 합니다 목적의식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막연하게 나 열심히 하고 있다? 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책임감을 갖고 살아라 여러분들이 하는 일과 여러분들이 얻는 일은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행동이 결과를 결정하고요 결과는 다시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행동하지 않으면 결과 나오지 않고요 행동에서 좋은 결과가 왔잖아요 그 좋은 결과가 더 많은 기회를 가져오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신의 결과에 대해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스스로 책임지는 행동이 성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 첫 번째, 최선을 다하라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만이 여러분들은 남다른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자신의 단 하나에 대해 목적의식을 가져라 도전의식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도전의식보다 목적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멀리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역할 모델과 시스템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세 번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남다른 성과라면 피해자 노릇을 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조수석에서 나와서 운전석에 앉아야 됩니다 조수석과 운전석 얘기가 나와서 제가 좀 더 덧붙이면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 멀미를 하잖아요 신기하게도 그 멀미라는 것은 내가 운전을 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운전자가 멀미라는 경우는 없잖아요 내가 보통 조수석에 앉거나 뒷자리에 앉았을 때 멀미를 가게 되면 그때 멀미가 나죠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유는 내가 버스나 자동차 안에서의 통제권이 없기 때문에 그 버스를 내가 운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멀미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도 내가 내 통제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살아가는 것이지만 내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 전부 다 내 인생의 통제권을 잃어버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상에 보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에 운전석에 앉으십시오 그럴 때 그 인생이라는 여행이 있잖아요 훨씬 더 즐겁고 재미있어집니다 내가 만약에 이 인생이라는 여행의 통제권을 잃게 되면 그 인생은 굉장히 힘들고 고난이고 지루하고 삶을 살고 싶지 않게 되죠 왜 재미가 없으니까 통제권을 갖는 순간 그것이 꼭 큰 성공과 밀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그러면서 나는 성장해 나가겠다는 그 마음가짐 그 목표의식을 가지고 해나가시면 인생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던 간에 굉장히 훨씬 더 행복해지고 재미있어질 것이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인생에 운전석에 앉아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코치를 찾아라 코치 없이 남다른 성과에 이륙한 사람은 찾기 힘들다 멘토라든지 나에게 조언을 해줄 사람들을 찾으시면 훨씬 더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다른 성과를 내기 위한 세 가지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요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생산성을 높이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산성 높이는 거 성공해서 아주 중요한 거죠 오늘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 내 생산성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성을 훔쳐가는 네 종류의 도둑들이 있다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합니다 그 네 가지 도둑은 무엇이냐 첫 번째,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 두 번째, 혼란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 건강에 나쁜 습관들 네 번째, 목표의 달성을 도와주지 않는 환경 이 네 가지가 생산성을 훔쳐가는 도둑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하나 이 도둑들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첫 번째,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 언젠가 누군가가 내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부탁해오면 아니오를 천번쯤 한 후에 예라고 답해야 한다 누군가가 내게 어떤 제안이나 뭔가 부탁을 해오면 무조건 일단 아니오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할 만하다 싶으면 그때 가서 예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이 책의 저자도 그 뜻을 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이 그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중하려고 할 때 자꾸 방해받는 것도 문제지만 목표 지점에 이르기도 전에 자꾸 다른 길로 빠지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자신이 정해놓은 시간을 보호하고 생산성을 유지하려면 여러분들을 궤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사람이나 사물에게 반드시 거부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거절을 못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진짜 성공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을 하나 갖고 가시는 거예요 내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거거든요 물론 도와줄 수 있죠 도와주면 나쁘다는 게 아닌데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에는 우선수가 있는데 그 1순위가 내 성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동료들이 여러분들에게 조언과 도움을 청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고 여러분들이 할 줄 아는 게 많은 걸 수도 그렇겠죠 팀원들은 여러분들을 자꾸 자기 팀에 끌어들려 할 겁니다 또 친구가 도와달라고 할 거예요 낯선 사람조차도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부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물론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 상황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것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의 양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절을 하라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언가에 대해 예라고 말할 때는 무엇을 거절하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근데 저녁에 누가 보자고 했어요 이때 거절하기 좀 미안한데 해서 가면은 나는 내가 나 자신과 영상을 만들기로 한 약속을 저버리게 되는 거죠 그 약속을 거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친구나 아는 사람 만나서 밥을 먹든지 술을 먹든지 하겠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할 일 없으니까 그냥 얼굴 볼까?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처해 있든지 간에 무조건 뭔가를 거절하게 되어 있다 결국 그 거절하는 것을 알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쉽게 다른 사람의 제안이나 부탁을 승낙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크게 성공하는 가장 좋은 길은 파고드는 것입니다 이 파고들 때 다른 일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할 순간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아니야 나 할 거 있어 아니 나 딴 거 해야 돼 이미 선약이 있어 이런 식으로 거절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모두에게 예라고 말하는 기술은 기본적으로 아니오라고 말하는 기술과 같다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에게 예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예라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절을 할 때 여러분들의 승낙이나 허락이 훨씬 더 가치있게 빛날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엔 물론 어렵죠 하지만 계속 훈련하다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거절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죠 이걸 명확하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자신은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왜? 내 삶이 없거든요 내 삶을 내 뜻대로 살지 못하거든요 다른 사람 부탁 들어주느라 그래서 일단 나부터 행복하고 기뻐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거절을 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거절해야 될까요? 누구나 거절하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부탁을 받을 때 매번 거절하는 것이 첫 번째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결국 부탁을 생각하고 말았다면 이 예의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법을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뭘 자꾸 물어봐요 뻔한 질문도 있잖아요 자주 하는 질문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자책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블록에 써놓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링크를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보고서 이제 그 사람은 나한테 질문을 하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창의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겁니다 거절과 동시에 예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 혼란에 굴복하지 마라 남다른 성과로 가는 길에는 그리 즐겁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단 하나에만 집중하다 보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있죠 다른 일들을 제때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즉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일들에 대한 압박이 굴복하기 시작하면 마음은 편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높은 생산성을 창출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이 사실 성공과 혼란은 함께 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위대함 여러분들이 꿈이 클수록 여러분들이 더 대단한 일을 할수록 더 큰 혼란이 올 겁니다 여기에 저항하지 않고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은 그 혼란을 막 없애려고 하지보다는 그 혼란에 대응하는 법, 대처하는 법, 그 혼란과 함께 살아가는 법 아 이거는 세금 같은 거구나 내가 큰 성공을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하면 이 혼란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겠죠 세 번째 신체적 에너지를 무시하지 마라 건강을 잃으면 집중력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신체 활동조차 지장을 받습니다 높은 업적과 남다른 성과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죠 여기서 관건은 여러분들이 가진 에너지를 얻고 지키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몸에 좋은 식품을 섭취해야 되고요 운동을 통해서 몸을 단련시켜야 됩니다 몸을 훈련시키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생산성을 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감기만 걸리더라도 벌써 컨디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신산성이 뚝 떨어지겠죠 여러분들의 몸은 굉장히 소중하다 그 몸을 소중히 관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신산성 높은 사람들의 일관 에너지 계획을 보면요 보통 이런 계획을 짠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정신적 건강을 위해 명상하고 기도한다 두 번째 신체적 에너지를 위해 건강하게 먹고 운동하고 충분히 잠을 잔다 세 번째 정서적 에너지를 위해 사랑하는 이들과 포옹하고 키스하고 웃는다 네 번째 정신적 에너지를 위해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짜고 달력이 표시한다 다섯 번째 업무적 에너지를 위해 단 하나를 위한 시간을 따로 마련해 둔다 이런 식으로 물가를 짠다고 합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환경을 내 편으로 만드는 법 성공하려면요 주변 환경이 여러분들의 목표 달성을 도와줘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역할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함께 일하고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태도 중 일부를 모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극목자흐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영향은 내가 받기 싫어도 받게 된다 그들의 생각 행동들을 자연스럽게 보고 따라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의 주변 환경을 잘 여러분들의 우호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정신이 팔릴 만한 곳에 여러분 스스로 놔두면 안 됩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공사 중입니다 그러니 단 하나로 이루는 과정에서 이 공사 중 너무 울퉁불퉁한데 길이 너무 위험한다고 우회로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환경으로 성공을 이루는 길을 닦아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결론 네 가지 첫 번째, 아니오라고 말하셔야 됩니다 무언가를 생각한다는 건 다른 걸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여러분들의 최고 우선순위를 지키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절하는 법을 배우면 나를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다 거절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게 되겠죠 두 번째, 혼란을 받아들여라 성공과 혼란은 함께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추구하다 보면 다른 것들을 미룰 수밖에 없게 되는 걸 깨닫게 되시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이런 혼란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혼란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를 배우시면 됩니다 세 번째, 에너지를 관리해야 됩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려 애쓰다가 건강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는 고갈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소중히 관리하셔도 됩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고 살고 싶은 삶을 살려면 에너지 관리를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일을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주변 환경을 스스로 관리하라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과 물리적 환경을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도록 바꿔라 우리 삶 속에 유익한 사람들과 매일 가는 길에 마저치는 올바른 물리적 환경은 여러분들을 단 하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버킷리스트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 환경에 내 목표에 방해되는 것들을 다 정리하고 치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승공에 내 목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같이 채우셔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단 하나 이것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생산성을 높이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거절하는 것만 잘 하셔도 여러분들의 승공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지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